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공천받는 후보자가 되고 바뀔 거라는 이른바 물갈이론의 힘이 실리고 이라데. 자 그러자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역임에도 선거대가 되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집니다. 라며 물갈이론의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여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내대표조차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이시니 개택기 싫으실 수 밖에요.